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한계를 알고 또 민간과 시장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권분립의 오랜 전통을 가진 그런 국가에서 조차도 정치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이 망가지고 마침내 또 서민경제가 망가지고 경제위기를 겪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정치권력이 자기 잘난 맛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문하면 대부분의 민간의 활력은 크게 떨어지고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회랑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듯이 정치권력이 어떤 선을 넘지 않고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제도가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으면 좁은 회랑을 넘어서서 결국 국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권위주의 체제나 전체주의 체제나 독재체제나 유사전체주의 체제나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오래 젖어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지만 그것은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아니고 시민들이 조금만 방심하더라도 바로 좁은 회랑으로부터 떨어져서 전체주의와 독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2007년도 중국정부가 검서로 지정한 한군의 책에 대한 잘 쓰여진 서평을 만났습니다 그 책을 읽지 않더라도 서평을 읽는 것만으로도 대충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서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듯이다시피 유독 중국에 가는 콘텐츠에는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내용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가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미 중국의 역량력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섬여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글항아리 대표인 강승민씨가 쓴 중국 문명의 비예라는 그런 제목의 서평입니다 강승민 대표의 주장입니다 2007년도 중국 정부는 한군의 책을 검서로 지정했다 현직 언론인이 쓴 중국 문명을 반성하다라는 책이었다 이 책은 고대부터 민국시대까지 중국 문명의 흐름을 깊고 신랄하게 성찰하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송나라와 명나라 시대다 송태조 조강륜은 가장 먼저 문을 세우고 물을 해체시켰다 그리고 검소하게 왕실을 운영했다 북송시기 송나라의 인구는 1억 명을 넘어섰고 상업 문명이 번성했다 철강읍이 발달했고 대형회사와 은행도 생길 정도였다 세금도 적었고 관료들에 대한 견제장치도 훌륭했다 사람들은 윤택한 생활을 했으며 이것은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까지 고루 미쳤다 심지어 사회보장제도까지 갖추고 있었다 천하가 근심하기에 앞서서 근심하고 천하가 다 기뻐한 후에 절거워한다는 위대한 정서를 송나라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 여기까지 읽으면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역사적으로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 지배하는 곳에서는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역사의 교부는 정부가 비대해지고 정부가 거대해지고 세금이 부담이 가중되면 높아지면 곳곳에서 망가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국가가 기우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이 부재한 사람들은 마오쩌둥아의 중국이 부상하는 것처럼 보이면 중국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소련이 그렇게 뜰 때는 또 서유럽에서는 지식인들은 소련에 대한 찬양가를 부릅니다 베네수엘라가 뜰 때는 또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또 베네수엘라 찬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망이 엉터리가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이란 것은 결국 개인의 선택과 기본권과 자유와 재산권의 확장 역사로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우둔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거대 국가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든 간에 결국은 민생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외환위기 이후에 현실에서 완전히 실천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일관되게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것은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와 공기업 민영화와 시장 자율 등입니다 이것은 모두 문정부화에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뒤로 돌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오팔룡 운동권 정치인들의 굳센 신념입니다 다시 강승민 대표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송나라의 문치주의는 국방의 약화를 불러왔고 산업의 발전 또한 과학혁명을 통한 한 단계 도약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송나라는 외침으로 무너졌고 이어서 원나라와 명나라가 연이어 중국을 지배했다 몽골의 원나라는 점령하는 곳마다 인명 살상을 유삼았고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야만적인 몰살 정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몽골은 가는 곳마다 공포로 통치를 했다 송나라가 구축한 문명은 금세 시들고 말았다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다행히 원나라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고 그 이후에 명나라가 들어섰다 그러나 명태종 주원장은 권력욕의 화신이었다 그의 지하에서는 상소를 올리는 일조차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금의위라는 비밀경찰이 전국에 퍼져서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술 한잔하고 시를 읊으면 귀가하던 관리가 이튿날 조정회의에서 황제에게 시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다 권력의 사유안은 황제들을 궁궐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어 조회조차 나오지 않게 만들어버렸다 무역을 마비시킨 해검정책은 급기야 백성이 바다로 나갈까봐 우리에서 의료활동마저 금지시켰다 모든 것이 권력보의 정권보의의 논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망해갔다 이 과정을 읽어가다 보면 장탄식이 나온다 어째서 인류는 저토록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바닥까지 추락하는 역사를 되풀이해 왔을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저의 생각은 이렇게 문명이 뒤로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강성민 대표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민주화된 시대 우리는 과연 저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민주화된 시대 우리는 과연 저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강성민 대표의 논평을 좀 다하면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퇴행하고 있는 겁니다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성민 대표의 주장입니다 관건은 권력의 집중이다 황제의 제도는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한 곳에 응집된 권력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낸다 불안은 권력자가 느끼는 것이고 공포는 그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피통치자들이 느끼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의 연쇄적인 소용들이 속에서 사회는 핸들을 놓쳐버리고 비이성적인 과열로 폭주하고 만다 요즘 시진핑의 중국은 연일이 세상을 향해 공포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과연 지금의 중국은 맥나라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여기까지 소평입니다 중국에서 검서가 된 중국 문명을 반성하다는 책이 담은 교훈 권력의 집중이 국가의 몰락을 이끌고 민생의 도탄을 빠뜨린다는 중국 역사의 교훈이 결코 중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자유민주의는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거 자체가 허물어져 내렸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 삶에 무슨 큰 영향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곧바로 선건데 그게 문외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기가 찰르르신 공병호 tv의 공병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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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